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병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리검사의 선택 및 활용에서 객관적 검사와 투자적 검사에 대한 내용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주 쉽습니다. 먼저 이 용어가 중요한 겁니다. 공부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 아주 쉬워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를 모르고 공부하니까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용어, 객관적 검사는 그냥 객관적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사지선다형이다. 사지선다형 또는 OX, yes냐, no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걸 객관적 검사라고 합니다. 투자적 검사는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주관식 검사입니다. 주관식, 주관적 검사, 주관적 검사라기도 하고 주관식 검사, 여기는 객관식 검사 이러면 아주 쉽게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주관적 검사는 우리가 상담학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무의식, 무의식이 중요하다. 프로이드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제가 볼 때는 프로이드에서부터 이론들이 파생돼서 프로이드 갖고 전부 다 사람들이 모방하고 컨닝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내용은 프로이드가 직접 자기 자신이 임상을 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검사는 검사일 뿐입니다. 100%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프로이드가 강조했던 무의식을 바탕으로 어떤 그림이나 질문지를 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도대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질문을 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빵을 보고 너는 뭘 생각이 드니? 이런 무의식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 이걸 투사적 검사라고 해요. 투사. 투자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걸 투시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투사력. 이런 거는 프로이드 방어기지에서 투사. 투사는 남탓이에요. 남탓. 남탓과는 비기되는 표현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의 방어기지의 투사는 남탓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여기서의 투사는 안 보이는 무의식 세계를 투사.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무의식 세계를 투사하는 거. 보는 거. 그러니까 무의식. 안 보이는 세계를 보는 걸 이걸 투자적 검사라고 한다. 어떻게 본다? 주관적으로 누가. 전문가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을 보고 내담자에게 이거 무슨 그림처럼 생각하죠? 내담자가 이 그림을 보고 무식에서 내뱉는 이 말을 보고 내담자가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투사적 검사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검사하고 이 검사에 비교하는 거. 이게 전문가죠. 즉 근투를 보게 되면 객관적 검사는 객관식 검사고요. 투사적 검사는 주관적 검사. 주관식 검사인데 내담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전문가가 남자의 내면 세계를 투사해서 알아보는 것을 투사적 검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 검사는요. 이게 딱 됐습니다. 1번의 답은 2. 2번의 답은 2. 사지선다형. 예스 노. 그래서 구조가 됐죠. 구조가 됐죠. 그래서 구조적 검사라고 한다. 그냥 사지선다형. 답이 4가지로 딱 떨어진다. 그래서 구조가 됐다. 구조적 검사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개인의 독특한 특성을 보는 것보다 그냥 상대적 비교다. 사지선다형이다. 사지선다형 또는 예스 아니면 노 이런 질문들을 말한다. 성인용 지능검사. MMPIT에 나오겠지만 인성검사, 성격검사 이런 검사들이 있다. 이런 검사는 외울 거 없습니다. 이런 검사 외우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강의예요. 여러분들 이런 강의를 안 들어보면요. 책 보면 시간 낭비예요. 또 객관적 검사는 이런 검사가 했다 또 외우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또 제가 자뻑 우리 직공모 카페에 오신 분들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다 강의에서는 이런 걸 다 강의시켜요. 시험에 이거 나옵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의한다니까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외우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이거 외우느라고 하루 종일 외워봤자 헛발질해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직공모 카페에 특권이기도 하고 특혜이기도 합니다. 절대 외우지 마십시오. 투사적 검사입니다.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전문가가 투사하는 거예요. 투사, 들여다보는 겁니다. 투사, 심리를 들여다본다. 이게 투사적 검사입니다. 용어가. 심리 상태를 투사, 들여다본다. 투사한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뭐예요? 비구조적이다. 정답이 없어요. 그냥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비구조적 검사 과제다.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지 정답이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예를 들면 뒤에 설명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로시아의 잉크 반전 검사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비다. 어떤 사람은 동물의 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거든요. 이걸 보고 전문가가 저 사람 내면 생에는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비구조적 검사라고 말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외우지 말고 이걸 외워야 돼요. 투사 검사가 아닌 것은? 그러면 이거 아닌 게 답이에요. 투사 검사인 것은? 이게 답이겠죠. 이건 영어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까지 외워야 됩니다. RIT라고 합니다. 검사가요. 이게 로시아의 잉크 반전 검사입니다. 로시아의 잉크 반전 검사. 그래서 RIT. 로시아의 잉크 반전 검사 RIT. 설명드렸죠? 이렇게 잉크에다가 반점을 뚫던 다음에 이걸 접어서 모양을 보고 물어보는 거. RIT 검사. 이게 로시아의 잉크 반전 검사고요. 주제 통과 검사라고 합니다. TAT. 어떤 카드에 이건 카드의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보던 거. TAT. 집, 나무, 사람 그림. HTP. HTP. 주로 이제 아동 심리에서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집을 그려봐라. 나무를 그려봐라. 사람을 그려봐라. 이 그림을 보고 내면의 투사를 알아보는 거. 내면 세계를 투사 알아보는 거. 문장 완성 검사. SCT. 문장을 주어지고요. 어떤 문장을 주어지고 이 문장을 완성해봐라. 완성하는 내용을 보고 내담자의 마음을 투사하는 거. 문장 완성 검사. 이건 똑같습니다. SCT라는 검사도 있고 ISB라는 검사도 있고요. 같은 문장 완성 검사인데 조금 유형이 틀리지만 문장 완성 검사입니다. 인물화 검사. DAFAST. 인물화를 사람 그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그림을 알아보고 하는 것. 사람 그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했죠. DAP. 그런데 이거 다 외우려면 복잡하거든요. 다 외우지 마세요. 여기 얘는 시험 안 나옵니다. 다음 중 투사 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올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로샤 검사. RIT. 주제통과 검사. TAT. 짐, 나무, 사랑, 이름. HTP. 이 세 가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납니다. 다른 거 외우지 마시고요. 로샤 검사. 잉크 반전 검사. RIT. 주제통과 검사. TAT. 또 짐, 나무, 사랑, 검사. HTP. 이 세 가지는 투사 검사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간결하게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객관적 검사는 말 그대로 이거 외울 거 없어요. 이것도 2차에 잘 나오지만 2차에 나오는 것도 그냥 글자 외우는 것보다 흐름만 파악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신뢰도 타당도 수준이 비율 높다. 왜? 사기, 손상형 답이 딱딱 떨어지니까요. 검사 시행 채점 해석이 용이하다. 그렇죠. 1번의 답은 2, 2번의 답은 3. 이렇게 딱딱 떨어지니까요. 검사자나 상황변인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렇죠. 답이 딱딱 떨어지니까요.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검사자와 주관성이 배제되어 객관성이 배정된다. 그렇죠. 검사자가 흑인이냐 백인이냐. 검사자가 남자냐 여자냐. 검사자가 젊었나 나이가 먹었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혀 영향을, 전혀 아니라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주관성이 배제된다. 반대로 하면 뭐예요? 수검자의 독특한 반응을 일으킨다. 저 사람은 이 그림을, 뭐 이렇게 대답했어?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대수세대도 제수자들 제가 검사를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잉크 반전 검사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런 내용을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나비예요. 나비 같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동물의 뼈 같다. 이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자의 생식이 같다. 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모양이. 그러면 저 사람은 성적 집착이 강하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그래서 수검자의 독특한 반응을 이끌는 겁니다. 이 반응을 보고요. 그래서 교대수에 있는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진짜로 해요. 여자 생식이 같은데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칼라로 되어 있기도 하고 흑백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라로 보여주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교대수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독특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수검자의 방어적 반응이 어려움으로 솔직한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 그림을 보고 뭘 물어보는 거 모르죠. 뭘 물어보는지. 그래서 솔직함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대신에 방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만약에 나는 야동을 좋아한다. 그러면 나는 싫어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림을 보고 물어보는 거니까 뭘 물어보는지 모른다. 그래서 방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검자의 풍부한 심리적 특성 및 무의식적 요인이 반영된다. 그래서 수검자, 검사를 받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반응인지 반응을 알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단점은 사회적 바람직성, 반응 경향성, 묵종 경향성. 이런 말은 뭐냐면 묵종, 반응. 이건 그냥 yes, yes, yes. 사회적 바람직성. 나는 규칙을 잘 지킨다. 매우 그렇다. 나는 양심적이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가짜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수검자의 감정이나 신념, 무의식적 요인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답이 뻔하기 때문에요. 문학 내용 및 응답의 범위가 제한적이 있다. 그렇죠. 사지선다형이니까요. 여기는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어렵다. 여기는 그럴 것이다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검자, 깜빡에 있는 수검자가 이 그림을 보고 나는 이거 되게 야한 그림같이 보이네요. 정상적인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하기가 어렵다. 또 검사의 채점이 해석에 있어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높은 전문가, 임상실험을 많이 해본 전문가가 필요하다. 검사자나 상황변인의 영향을 받아 객관성이 기른다. 검사자나 상황변인에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요. 검사자가 남자이고 여자이고 만약에 교도소에서 어떤 예를 드는 겁니다. 이해하기 편하겠군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야한 그림이에요. 예를 들면 야하게 보이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여자 검사자가 물어보면 아, 이 그림 되게 야한데요? 라고 말을 못하겠죠. 남자끼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검사자나 또 상황에 따라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객관성이 결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이 내용 2차에서 잘 나오거든요. 객관적 검사와 투자적 검사의 장단점 3가지 쓰시오.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글자를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파악하면 아, 저런 내용도 하면 굳이 글자를 안 외워도 답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심리검사의 선택 시 고려사항. 이거는 검사의 사용 여부, 내 남자의 목표 특성과 연관된 검사 도구의 측정, 심리적 측정,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럼 뭐예요? 강의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건 통과하면 됩니다. 단 하나, 검사 선택 시 내 남자를 포함시킨다. 내 남자가 이러이런 검사를 하고 싶은데 내 남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상담자가 이 검사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검사 선택 시에 내 남자를 포함시킨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합니다. 심리검사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검사 결과를 내 남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가능한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하야 한다. 그렇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해야지. 괜히 뭐 박살하고 잘난 척하면서 아우, 소셜 레벨의 갭이 생기네요. 그럼 그냥 연봉하라 뽕! 이런 말이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잘난 척 영어 갑질을 쓰지 말라 이거예요. 특히 대학에서 강의할 때 대학 교수들이 저도 대학에서 강의 겸임 교수 생활을 5년 해봤지만 저는 진짜로 제가 한 번도 호주머니에 솟는 적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재수 없었어요. 교수라고 와서 주머니 싹 집어넣고 목소리도 조그맣게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 갖고 괜히 영어 쓰면서 아우, 소셜 레벨의 갭이 오하영 레프트 핸, 아웃, 서프다. 이거 아무 필요 없잖아. 저 혼자 짓거리는 거지.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라 이거예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써라. 또 해석에 대해서 내담자의 반응을 고려하고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립적이며 무비판적인 자세를 중립적인다. 그래서 중립적인 게 중요합니다. 쭉쭉 나오고요. 상담자는 주관적 판단은 배제하고 검사 점수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어한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 경험과 통보 시 유의사항. 검사 결과는 기계적으로 전달돼서 안 되며 적절한 해석에 담은 설명과 함께 전달되어야 한다. 검사는 검사일 뿐이다. 예를 들면 IQ70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검사의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이 너 IQ 검사했는데 IQ70이네. 너 돌대가리래. 공부할 필요 없어. 너 공부 포기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사는 검사일 뿐이다. IQ70이 왜 나 시험 볼 때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검사할 때 아니면 그냥 장난으로 했든지 검사는 검사일 뿐이다라고 그냥 보는 거지 기계적으로 IQ70 너 전홍아 돌다가리 학교 그만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장난한 게 좋아요. 출제자는 말장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일반 수검자들에게 검사 결과를 전달할 때는 통계적인 숫자나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자, 현문제를 살짝 바꾸면 그럴 듯합니다. 일반 수검자들에게 검사 결과를 전달할 때는 일반 수검자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통계적인 숫자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왠지 또 그럴 듯해요. 찰지게 딱 맞잖아요. 그러면 또 낚시줄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갑니다. 일반 수검자들에게 검사 결과를 전달할 때는 일반 수검자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통계적인 숫자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거 삑사리예요. 통계적인 숫자 이번에 2017년도에는 27,360명 있고 46%가 올라갔고 이거 다 그냥 지랄이라는 겁니다. 지랄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해라. 그래서 이 포인트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달사항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통계적인 숫자나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자. 또 중립적, 주관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주관적 입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또 왠지 그럴 듯해요. 전문가로서 주관적 입장으로 판단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중립적 입장에서 알려준다. 객관적 입장에서 알려준다. 주관적 삑사리, 전문적 삑사리, 전문적 용어사용 삑사리, 주관적 입장 삑사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인문학적 내용입니다. 심리검사 사용의 유리적 문제에 대한 이상 평가 결과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아, 이 검사는 옛날 거기 때문에 요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훈련이나 교습, 후원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심리검사 기법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즉, 훈련 받은 사람이 전문가가 훈련은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검사는 기법 활용도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다만 설명할 때 전문적인 용어를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검사를 실시하는 사람, 검사를 해석하는 사람은 누가 한다?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개나 거나 거리나 담아면 안 돼요. 전문가가 한다. 이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하되 전문적인 용어, 통계, 수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 주관적 판단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된다. 전문가가 하지만 중립적 입장에서 이해하기 편한 용어로 숫자나 데이터, 언어적 합의를 하지 말고 이렇게 잘 전달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험 문제는 항상 출제자는요. 살짝 과요. 이걸 어떻게 또 헷갈리게 할까. 그게 출제자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꼈구나. 이거를 알아내는 게 강이고 그 알아낸 거를 답안지에 표시하는 게 그게 합격의 길이고 간단하죠. 다시 갑니다. 출제자는 말장난, 말장난. 살짝 꼬는 거고. 그래서 글자 외우면 안 돼요. 말장난을 빨리 파악해야죠. 그 파악하는 게 뭐예요? 강의예요. 말장난을 알려드리는 게 강의고. 그런데 강의를 잘못하면 글씨만 읽기 때문에 그런 강의는 죽은 강의예요. 말장난을 해석해 줘야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말장난을 똥인지 된장인지 가르내서 답안지에 체크해서 합격하는 게 목적이고 그 삼박자만 맞으면 공부 합격 아주 쉽습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꼬십니다. 심리학과를 전공한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문가란 관련 학과를 나와야 한다. 그럼 왠지 그럴 듯해요. 그런데 관련 학과 안 나와도 돼요. 예를 들면 농대 나왔어요, 농대. 농대 나오다가 나는 심리학이 너무 좋아서 심리학을 공부해서 심리학에 대한 이런 전문 관련 전문가가 됐어요. 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학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학과는 관련이 없다. 다시 갑니다. 학과는 관련이 없다. 전문 관련 학과를 나와야 한다. 웃기지 마라. 전반의 말씀 만만의 꽃과게. 학과하고는 전문가는 관련이 없다. 이거 포인트 꼭 잡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평정적도의 오류. 이것도 2차에도 잘 나옵니다. 먼저 용어가 되게 어렵죠. 용어가 되게 어려운데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만 알면 용어만 알면 공부 겁나 재미있어요. 평정적도. 이건 뭐냐면요. 정으로 평가한다. 그냥 1번에 답은 2, 2번에 답은 3. 이게 아니라 정으로 평가한다. 이게 평정적도예요. 평정적도. 정으로 평가한다. 평정상의 오류예요. 평정상. 즉, 정으로 평가할 때의 오류. 우리 시험의 2차예요. 2차. 2차 채점이 평정적도예요. 이걸 다른 말로 평정, 정질적 적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으로. 즉, 데이터 할 수 없는 거. 정질적 검사에도 포함이 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평정적도. 정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점할 때. 그러니까 오류가 생긴다, 안 생긴다.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주관식이니까요. 주관자가, 채점자가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마음씨가 따뜻하고 인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채점을 하면 점수가 후해져요. 그런데 성격이 지랄맞아요. 깐깐해요. 이런 사람이 채점을 하면 불합격될 확률이 커요. 똑같이 답안지를 쓰더라고. 그래서 우리 답안지는 절대로 공개를 안 해요. 왜?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복불복해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옛날에 처남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시애틀에 유학을 갔었거든요. 시애틀에 가려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비자를 받으려면 종무에 있는 여기 가서 비자 인터뷰를 해야 돼요. 인터뷰에서 통과가 돼야 비자가 나오거든요. 새벽에 일찍 갔단 말이에요. 줄을 쫙 받았는데 이달리 떨어지는 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재수 없이 생겼어요. 아주 깐깐한 놈이에요. 얼굴도 재수 없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줄만 이달리 탈락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옆에 여자분인데 이분은 또 다 합격이고. 그래서 이리로 가고 싶은데 이리로 갔어요. 배정이 아침 일찍 새벽에 밥도 끊고 갔는데. 뭐 여지없이 떨어졌어요. 뭘 물어보자면 미국 왜 가냐. 그런데 그대로 처남이 유학 가서 놀러 가는 거다. 그랬더니 왜? 이 짓을 하더라고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만약에 이분이 처남이 유학 가서 간다면 그래요? 잘 갔다 오세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답이 다 틀려요. 여러분 답안지 채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없어요. 그냥 복불복이에요. 다만 재수 좋은 사람이, 정이 많은 사람이 채점하기를 바라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공부도 하지만 여기서 답안지 쓰는 요령을 여러분은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채점자의 마음을 이용해야 돼요. 첫째, 답안지를 다 써야 돼요. 한 줄도 빼놓지 말고. 보통 4장이거든요. 8줄지 4장이 딱 쓰는 거예요. 겁나죠. 그런데 여기다 그냥 정석껏 다 쓰는 거예요. 정답이건 오답이건. 우리 대학교 때 왜 답안지 쓰러 가면 꽉 쓰면 F는 안 줘요, 교수님이. 다 답안지가 틀려도 D나 C는 주거든요. 이것 좀요. 답안지를 빈 칸을 놔두지 말고 다 써야 돼요. 다 쓰면 왠지 있어 보여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관용의 오류라고 그래요. 관용. 관용의 오류다. 아, 그래도 정성껏 다 썼구나. 이래서 관용의 오류. 점수를 더 준다.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채점자가. 점수를 더 준다 이거예요. 두 번째, 후광효과. 글씨가 아주 이뻐요. 저같이 글씨 개판인 사람도 합격입니다. 글씨를 정성껏 이쁘게 썼단 말이에요. 아주 이쁘게. 그러면 왠지 점수를 더 주고 싶어요. 이게 후광효과예요. 또 중앙 집중화의 오류. 중앙 집중화의 오류. 뭔가 답은 다 틀리는 것 같아요. 글씨도 이쁘지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채점자가 이 정도 썼으면 0점은 안 줘야지. 60이니까 대충 60점 금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60점에서 0점 이르지 말고. 불합격이 뭐냐? 55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중앙 금방에서 점수를 너무 잘 췄다. 어떤 사람은 100점 하지만 또 깐다는 사람은 100점 주기는 뭐 하지만 그냥 80 이렇게. 이 중앙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중앙 집중화의 오류예요. 중앙 언저리에서 점수를 왔다 갔다 한다. 이걸 중앙 집중화의 오류. 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답안 짓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용해야죠. 관용의 오류. 전부 다 18문제가 나와. 보통 18문제, 20문제거든요. 20문제 나왔다 이거예요. 20문제를 몰라도 다 쓰자. 그냥 아무거나 대한민국 만세. 김덕기 교수 만세. 믿음 청구 부신 중. 몰라도 다 쓰자. 이건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냥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이런 비스무리하게 글짓기 하는 방법도 제가 2차에서 여러분 자세하게 공개됩니다. 예를 들면 정서적, 행동적 측면이나 이런 것을 쓰면 멋져 보여요.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예를 들면 물어보는 거예요. 평정적도의 오류, 후광효과. 내 남자의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서. 이러면 뭔가 모르지만 있어 보여요. 환경적, 유전적 요인을 고려해서. 이렇게 쓰면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글짓기는 또 2차 때 제가 아름답게 공개를 다 해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1차에는 다음 중 평정적도의 오류가 아닌 것은 1번 관영의 오류, 2번 후광효과, 3번 중앙집중화의 오류, 4번 떡볶이 오류하면 답이 떡볶이 오류입니다. 후광효과. 왠지 점수를 더 주고 싶다. 이런 오류. 관영의 오류. 관대와. 왠지 다 쓰면 점수를 더 주고 싶다. 중앙집중경향성의 오류. 보통 평균적 영향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 세 가지 이해됐죠. 이해되면 아주 쉽습니다. 1차, 2차 공예 다 했고요. 2차 때 이런 문제 나오면 좋죠. 평정적도의 오류 세 가지를 쓰고 간단히 기술하시오. 이렇게 6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됐으니까 후광효과, 관영의 오류, 집중경향체의 오류, 집중경향성의 오류. 이것들은 2차에서 정리하면 2차 공부가 좀 쉽죠. 여기서 초벌로 공부해 두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걸로도 말장난해요. 열심히 외웠어요. 그런데 제목을 안 읽거든요. 제목이 뭔데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2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목이에요. 평정적도의 오류, 평정상의 오류 같은 말이고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 채점자 간 신뢰도가 달라지는 오류. 이렇게 나옵니다. 채점자 간 신뢰도가 달라지는 오류. 이건 뭐예요? A라는 채점자하고 B라는 채점자, C라는 채점자가 다 다르죠. 주관적으로. 그래서 성격이 좋은 사람, 깐깐한 사람. 깐깐한 사람이 점수 매기면 점수가 짜져요. 후한 사람이 매기면 점수가 후해지고. 그래서 채점자 간 신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자 간 신뢰도가 달라지는 이유 세 가지를 쓰세요. 그러면 처음 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 평정적도의 오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답보고 이건 내가 다 봤는데 문제를 몰라서 또 틀려요. 채점자 간 신뢰도가 달라지는 이유 또는 평정적도의 오류 또는 평정상의 오류.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제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요. 주요 심리적 효과입니다. 초두 효과. 순서상 먼저 제시한 정보가 나중에 제시한 정보보다. 인상형이 더 크죠. 첫인상이 중요하다. 첫인상이 좋으면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관행의 오류예요. 같은 입장을 보면. 그래서 첫인상 좋은 사람이 길거리 오줌 싸더라도 다 좋아 보이잖아요. 만약에 서울대, 저 사람 서울대 나왔대. 어, 그래? 서울대 수석 졸업을 해. 그래? 그런데 기회에서 오줌 짰어. 그러면 야, 그래도 인간미가 있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깡패야. 깡패가 오줌 짰어. 저 새끼 저 지랄이야. 꼭 하는 짓이. 똑같은 행위를 보고 이렇게 달라지죠. 초두 효과, 후광 효과 이런 겁니다. 유재석 씨가 국민 MC로서 아주 유명하죠. 몰라도 다 좋게 보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시면 유재석 씨도 야동을 옛날에 많이 봤대요. 그런데 유재석 씨 야동을 많이 봤다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 사람 얼마나 착한지. 인간적이잖아. 야동 볼 수 있지, 뭐. 그런데 KBS 아나운서가 아, 아나운서 쉬는 시간에 야동 봤다. 이게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상이나 어떤 효과가 달라진다. 초두 효과, 최신 효과. 최신께 기억이 난다. 초두 효과는 첫사랑이 기억난다, 초두 효과. 두 번째는 첫사랑은 잊어버렸어. 지금, 최근에 만나는 지금 애인이 더 기억나. 이건 최신 효과입니다. 그래서 처음 기억보다 마지막에 있던 기억이 더 기억에 많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사귀었던 애인이 기억난다, 최신 효과. 처음 사귀었던 사람이 기억난다, 초두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두 효과, 방사 효과 시험이 안 나옵니다. 빈발 학교는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반복해서 빈발, 빈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 반복해서 제시된 정보들. 그래서 반복이라는 말이 나오면 답이 빈발일 겁니다.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반복해서, 빈발, 발생이 많다 이거입니다. 빈발, 발이 빈 게 아니라 반복해서 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몰라도 돼요. 그냥 반복해서 라는 말이 나오면 빈발 효과다. 뭐 첫인상이 좋지 않더라도 반복해서 좋은 인상. 첫인상은 나빠요. 그런데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정도 들고 좋아 보여요. 이건 무슨 효과다? 빈발 효과다. 그래서 첫인상이 좋지 않더라도 반복해서 좋은 인상을 보인다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긍정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답이 빈발 학교이다. 기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매력적인 상대와 함께 있는 경우 자신의 지위가 고정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 국회의원이야. 이런 걸 방사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심리검사 내용들은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심리학 어려운데 진짜 책 보니까 뒤에 이거 도대체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진짜 심리학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실질적으로 심리학이 과락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 심리학 역시 심리학 어려워. 그런데 강의 들으시면 야, 이거 심리학 재미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시험 끝나고 더 공부해도 되겠는데 심리학 무지하게 재미있다. 이런 재미가 뿜뿜 올라올 겁니다. 물론 학평은 당연한가고요. 이런 자신감 가지시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